미국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죠. 서부에는 산불이, 남동부에는 허리케인이 닥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남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셀리. 이제는 열대성 저기압이 됐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늪지대가 무너지면서 3미터가 넘는 악어가 도로로 휩쓸려 왔습니다. 곳곳에서 홍수와 정전이 이어지며 교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반면에 서부는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만 23조 원이 넘는데요. 오리건주 등에서 대피한 수만 명의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하늘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다행히 진화에는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허리케인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산불로 최소 36명이 사망한 상황. 서부와 남동부 모두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 지금은는 산불로 앞서가지만 피해가ây enough 일은 없noc고 있습니다. 친절에 뭔지 약속도 Вотữ 으로 드러났습니다. sounding couldn't have more notified somebody Kaneki